정동환 정동환 안녕하세요 정동환입니다 멜론가족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? 저는 최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울산까지 총 9개 도시를 돌면서 전국투어 콘서트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 성원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10월 24, 25 이틀간 앵콜 콘서트를 준비하는데요 그동안의 전국투어 콘서트에서의 액기스 그리고 또 새로운 모습들 여러분들을 감동을 드릴 수 있을만한 많은 것들을 구상중이고 연습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콘서트 때 뵐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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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